국민 생활을 개선할 혁신 기술이 있습니까? 혁신 장터에 제안해보세요. 혁신 제품 정부가 제일 먼저 사겠습니다. 공공기관 구매자 여러분, 신기술 제품 구매가 꺼려지시나요? 기업인 여러분, 혁신 제품이라 판매가 어렵습니까? 혁신 기술을 키워주는 구매, 혁신 조달입니다. 정부가 제일 먼저 사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박람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9일부터 킨텍스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신기술, 신제품 전시는 물론 혁신 제품 특별 전시관 우렴 국내 수요기관 및 해외 바이오 1대1 상담회까지 혁신 성장을 꿈꾸는 기업에게 큰 힘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티는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들 방역의 힘이 더욱더 필요해진 지금 안전한 기업, 안전한 방역을 선도하는 혁신 조달이 함께합니다. 조달청은 방역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을 발굴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혁신 조달이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안정 혁신 조달이 함께합니다.